저 스팟바빠르 I'm crazy all my time 배치거릴래 아냐아냐아냐 앞으로 앞으로 아? 빅뿅 야 쌤 너 이거다 으아 싱가포리아 잠깐 나와 그리고 진짜 싱가포르 네 저희들 첫날, 둘째 날은 방광을 하죠 여행, 여행 프로그램처럼 그쵸 네 어 대표님이 중요하게 할 말 있으시다고 하니까 앉아있어 대표님이 우리 왜 부르셨을까?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뭐 잘못했나부터 생각했는데 아 그러니까 짝! 생각해보고 있어 차가워 너무나 언제 보시는 거지? 아 그래 고! 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이 되었나요? 하... 싱가포르가 세네 네 좋겠다 처음 가봐요 세먼 저도 처음 가봐요 떨려? 아니요? 떨리진 않네 떨려야 되는 건가? 아니 저희는 갑자기 호출하시네요 싱가포르까지 가서 여행을 가는데 진짜 유명한 가사에 콘서트를 보여주자 가사에 붙여 놀랄만한 사람이 찍어야 돼 진짜 티켓 있어 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샘은 좋을 것 같아 넌 잘 모르겠네 누군지 안 알려주실 거예요 아 여기 써있어 와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룰 것 같았어 저희랑 세네가 저희네요? 진짜 이룰가 하하하하 저희랑 뒤돌아가 봐 안내미 본 공연의 생김 점수 아주 슬프로 준비하는 슬프라이즈 투어입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이 많이 나 핑크 좋아하거든요 또 내 이름에는 송 라이브 하하하하 오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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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준비해? 셀프로 준비하는 셀프 라이브 투어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 칠리크랩 꼭 써먹고 하하하하 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하늘을 꼭 많이 사 먹어야 돼 막 여행도 해주신다면서 여행에 근데 더군다나 여기 싱가포르잖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당장 여기 보산사고리만 가도 우리를 부르는 사람이 되게 없는데 하하하하 라프정 로데오만 가도 우리 아랍보다는 별로 없는데 싱가포르에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정승환 쌤김이에요 하하하 박수 한 번도 안 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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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찍고 있는 거야? 하하하 하하하 형 양말이냐? 하하하 싱가포르에서 배우 싱가포르에서 배우 하하하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싱가폴 우리 이제 뭐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싱가포르에 제일 유명한 음식이 칠리크랩 같은 거 칠리크랩이라고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저기 있다, 저기 저기 다 맛있게 생겼어 일단 그러면 누구 불러서 좀 물어보자 그래 추천 같은 걸 좀 받아보자 안녕 여기 진짜 잘하는 게 여기 진짜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게 여기가 제일 좋은데 싱가포르에서 아, 여기 있는 형 같아요 한 번 더? 네, 우리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진짜 잘하는 게 한 번 더? 한 번 더? 그리고 여러분은 수프가 있나요? 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 진짜 편의점 가서 먹을 뻔했다 그걸 왜 먹어? 제가 알기로는 미안해, 넌 이제 손을 닦는 거야 아, 이거한테 잘해봤어 손 닦는 거야 여기인데 소스 같은 이거 레몬 소스예요? 약간 물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아니 진짜였어 여기다가 손 닦는 거야 진짜? 어 아 뻔 진짜로? 진짜야 아니 레몬에다 손 닦는다고? 근데 왜 먹었어? 너 먹었잖아 쌤 먹었어요 이거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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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다 빨리 먹다 우와 우와 놀고 싶어지는 그런 우리 여기서 놀고 가요 아 까빠 너 공연하는 것 같아 오 오 오 아이스크림 아저씨다 오 오 우리네 보다 누가enen 오 소주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네 네이큐 이렇게 할까? 갈까? 됐습니다 Let's go, Let's go 뭔가 바깥에 있고 싶은데? 나 배를 진짜 오랜만에 타는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약간 데이트하기도 좋겠다 어, 데이트 날아오니까 아쉬워? 날아오니까 아쉬워? 바람이 너무 시원해 아니 근데 진짜 건물의 디테일을 좀 봐봐 아쉬워 얘는 그냥 쭉 올라가다가 살짝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가 어떻게야? 약간 꺾잖아, 꺾잖아 그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건 뭐예요? 파인애플 메론 아니지 두리아 맞아요? 저게 이름이 두리아이에요 근데? 이거 약간 양파 양파 이렇게 썬 양파 같은데 유명한 건물 유명한 건물 네 핫도그처럼 되겠네 저거 그거 막 오! 엄청 큰 공연 보는 것 같은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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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돌아가는 거구나 아 이제 돌아가는 거구나 근데 다운될 다운될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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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이거 쉽는데? 거리에서 공연을 해야 될 텐데 알 릴만한 홍보 우리가 다 만들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불어불어 팬도 있어 지금 뭐 어? 재밌다 일단 내 이름은 샘 샘 미스 샘 스미스와 정승환의 합동 공연 라이브 투어? 우리 라이브 투어지 라이브 투어는 근데 약간 허세잖아 허세 안 부릴 거야? 아 라이브 투어 라이브 투어 내가 쓸게 마지막으로 나 핑크 좋아하거든 내 이름에는 조세현이니까 노란색 네 됐습니다 라인업이라고 써요 광수만이라는 이름이 음식 메뉴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케이 좋다 됐습니다 합동 라이브 투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파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아 위로 가는 거여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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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번 어긋나버렸어 안 되는데 파이팅 저 생김과 청순환에 보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이 많이 슬레이트 한 번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할 수 있겠지? 여기가 하지레인 거리라는 거 힙스터들이 올 것 같은 곳 술적인 거리인데 너무 예뻐 가게들이 인테리어 인테리어들이 뭔가 좀 매력이 있어 그치? 어 아 그럼 건들지 말고 여기 장사 잘 된다 여기 꽉 차 있어 이거 뭐야? 셀피 커피 아 우리가 셀피를 찍으면 커피 위에다가 거품으로 프린트를 해준대 약간 커피 아트처럼 만들어주겠다는 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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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we have a choco minute please? This user menu 이 메뉴를 스크라운드로 해서 셀카를 찍으래 아 진짜? 오케이 우리가 자 그만 하자 네 이제 어 준비됐어 됐어 됐어 오오오오 오오오오 신기하다 우리 서로 내가 네 입에다 꼬실까? 안 돼 잠깐만 아 나는 형 어 이거 봐 잔인해 내 얼굴 어 너 지금 턱까지 찢어졌어 모나리자처럼 생겼어 가자 어 우리가 길거리 공연할 곳이 여기거든 여기야 어 우리 여기서하는 거야? 어 여기서 할 거야 아 여기 그냥 이 사거리에서? 어 어 너무 민망할 것 같은데? 블루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순하게 노래만 부르고 빠지자 그러자 그러자 아 우린 할 수 있어 뭐 한국분이세요? Hi guys Wait You know who we are? What's my name? Oh shoot she knows 우리 안돼 형 아 진짜? 우리 성공했어 So the reason why we're doing this is we have a show tomorrow And we would love for you guys to come This is my buddy 정승환 Nice to meet you He has a song called 사뿐 Oh shoot Thank you Thank you It's one of my favorite tracks on the album Hope y'all enjoy Yeah Woo Woo Hmm 너무 더우도 원적하지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I won't dream tonight I won't sleep tonight I won't dream i won't dream Thank you so much Alright we have one last song prepared for you guys But we'd love to sing it for you guys 오렌지 비천형 놀이 물들 때 왠지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오늘 밤 널 만나러 가는 길에 널 닮은 예쁜 꽃을 주고 싶어 Touch my body Except you there ain't nobody 끝없이 생각나 참 미워질 않는 걸 오늘 밤 널 만나자 Oh baby Touch my body Touch my body Ain't nobody baby Touch you there ain't nobody Touch my body Break it down Break it dow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내일 7시에 뭐라고 해야돼? 알려주세요 We'll see you guys at 7 o'clock At the timber And you guys are beautiful You guys are beautiful I'll see you guys tomorrow Thank you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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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걸을래 괜찮다면 생각보다 사랑이 많이 없어서 생각보다 사랑이 많이 없어서 Can y'all over there can y'all hear us? 잘했어 Yeah Good morning day Oh lı Oh Oh There's you What happens I wanna get It's It's